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흑의 안영을 파워하기 위해서는 이수호밖에 없어요. 붙여가는 진행인데 흑이 이어서 수상전을 해도 흑이 이길 것 같고 붙여서 살자고 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늘어야 할까요?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흑이 붙이거나 있거나 붙인다면 나가는 수가 가능하겠네요. 끼우는 것은 잡아버리니까 그 순간에 약점이 있어서 흑이 이쪽을 잡을 여력이 없죠. 그렇다면 붙이면 나가서 그래도 미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흑 쪽에서 머리가 아파져요.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사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이쪽만 이을 수 있다면 또 수가 느니까 백수가.. 백은 밑에 쪽으로 잡으러 갈 수밖에 없잖아요. 백수가 몇 수 없다는 것이 백 입장에서는 불운하네요. 흑의 안영을 잘 파워에는 갔는데 백수가 너무 없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여덟, 아홉 설희 선수는 이제 글쎄요.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를 버리고 잡혔어요. 조효붙임을 통해서 귀를 다시 잡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래도 모르거든요. 마지막 하나 근데 그 그림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들여다보더라도 흑이 이쪽이 아닌 그냥 이쪽을 이어서 여기 잡는